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코딩 교육의 시작 스크래치 활용 배우기 수업입니다. 자 이번 강좌는 지난 스크래치 기초 배우기를 수강하신 수강생 여러분이나 스크래치는 어느 정도 기초 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이 수강하시는 강좌입니다. 자 첫 번째 시간으로는 순차 조건별 실행 저표값에 대해서 코딩을 해볼 건데요.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활용해서 저희 사람에게 옷 입히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요. 먼저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게 되겠죠. 사람과 아이템을 추가하게 됩니다. 자 배경을 추가해 주시고요. 깃발을 클릭하면 아이템이나 사람이 저표값으로 움직이게 됩니다. 자 이동 후에는 컴퓨터에 입력된 값으로 실행하기를 코딩을 해서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지금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크래치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위에 보시면 휴지똥 모양이 보이시죠. 자 버튼 삭제 버튼입니다. 클릭해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배경을 먼저 삽입하도록 할게요. 배경을 방 배경으로 저희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야겠죠. 먼저 사람을 추가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시면 위에 제가 메뉴 중에 사람을 클릭했어요. 자 사람 좀 보시면 여기 있어요. 자 클릭해서 보시면 사람 나타났죠. 자 모양 탭을 보시면 사람 모양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모양이 있습니다. 자 저희는 두 번째 모양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코드로 오시고 먼저 이벤트 제일 처음 깃발을 클릭했을 때 깃발을 클릭해야 시작이 되죠. 자 형태를 가서 지금 사람이 너무 커 보이죠. 방의 크기보다. 자 그래서 크기를 100%가 아니라 크기를 80%로 정하기. 자 숫자를 80%로 고치게 됩니다. 자 다시 한번 깃발을 톡 치면 사람 사이즈 준 걸 보시죠. 사람 크기가 줄어들었죠. 그 다음 동자. 자 사람의 위치를 지정할 건데 자 보세요. 사람 스프라이트로 움직이면 여기 좌표값 들어가 있는 그 숫자들이 바뀌어요. 자 저와 똑같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를 이동해 주시고 자 X 숫자, Y 숫자, X 좌표, Y 좌표로 이동하기 자 그 다음 형태에 가셔서 사람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안녕 2초 동안 말하기는 다음에 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를 갖다 놓으시고 자 오늘 외출복 옷 갈아입히기 게임이죠. 자 외추를 자 외추를 해야 되는데 옷을 골라줘 라고 말하기를 시켰어요. 자 깃발 톡 하시면 이야기 하죠. 자 이번에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할 거예요. 아이템들을 추가를 할 건데 먼저 모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. 자 여기 모자 있죠. 클릭해서 두시고 자 그 다음 또 스프라이트 추가하기 누르셔서 이번에 선글라스 또는 안경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클릭해서 안경을 추가했고요. 자 이번에 모자랑 안경이 있으면 자 티셔츠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셔츠에서 자 셔츠 추가하고 자 이번엔 바지가 추가해야 되겠죠. 자 바지를 찾아보겠습니다. 자 바지 추가 자 신발 추가할게요. 신발 자 바지가 여기 긴 바지가 있고 작은 바지가 있지만 저는 긴 바지로 했습니다. 자 슈즈도 추가를 했습니다. 자 먼저 안경 옆에 모자를 클릭할게요. 이벤트 깃발을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 자 모자가 맨 앞으로 와야겠죠. 모자 위에 써야 되니까 자 형태에 가셔서 모자를 자 맨 앞쪽으로 순서 바꾸기 자 이 깃발은 모자의 처음 위치를 지정하는 거여서 모자를 처음 위치 지정해 주시고 자 동작에 가시면 모자 위치를 x 숫자 y 숫자로 이동하게 자 보시면 여기 모자를 움직이면 여기 숫자가 바뀌어지죠. 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으시고 자 블럭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. 자 그 다음 모자를 클릭하면 사람 머리에 딱 씌어져 있는 것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과연 모자를 클릭하면 자 동작에 2초 동안 또는 1초 동안 x 숫자 y 숫자로 이동하기 하시고 x가 마이너스 175 y는 마이너스 106 자 다시 한번 멈췄다 깃발을 톡 치시면 자 클릭하면 근데 얘가 밑으로 갔어요. 좌표가 틀렸죠? 모자를 위로 올려주시고 자 1초 동안 x 숫자 y 숫자로 이동하기 자 블럭 정리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되셨죠? 자 그러면 이 모자 모양을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. 자 이럴 땐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이벤트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그 다음 형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자 모양만 바꾸면 안 예쁠 수 있으니까 색깔 효과를 25만큼 바꾸기를 갖춰다 놓겠습니다. 다시 깃발 톡 치면 나오죠? 자 모자 클릭하면 모자도 씌워지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 사진이 이쁘게 사진이 나왔죠? 자 스페이스 키 누를 적마다 모양이 달라집니다. 왜냐?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니까 자 이번에 마찬가지 안경을 하겠습니다. 똑같아요. 클릭했을 때 놓으시고 자 형태에 가셔서 맨 앞으로 놔야겠죠? 맨 앞으로 순서 바꾸고 자 동작에 가서 X 숫자, Y 숫자로 이동하는데 자 안경은 안경 위치를 한 이 정도로 둘까요? 자 X 숫자, Y 숫자로 이동하기 긴팔 톡 안되겠네요. 너무 보자 같으니까 안경이 약간 옆에 다시 블럭 버리고 가져오겠습니다. 자 마찬가지로 안경을 클릭하면 이벤트 이 스페이스트를 클릭했을 때 자 동작 1초 동안 X 숫자, Y 숫자로 이동한다. X는 마이너스 1075 Y는 마이너스 106 자 이벤트 자 스페이스키를 눌렀을 때 이건 똑같죠? 모자에서 스페이스키를 눌렀을 때 갖고 와서 안경 위에다가 놓습니다. 자 그럼 안경 스프라이트 클릭해서 보시면 자 스페이스키를 눌렀을 때 블럭이 들어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자 방금 셔츠에다 복사를 했어요. 블럭을 자 블럭을 가져다가 놓았을 때 복사가 되십니다. 자 그럼 이동하기 블럭은 지워야겠죠? 자 셔츠를 원래 위치 이동해야 될 위치에다 오시고 자 동작에 X 좌표 Y 좌표로 이동하기 자 여자아이에게 입혀준다 하면은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고 1초 동안 X 숫자 Y 숫자로 이동하기 자 바지랑 신발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. 드래그 앤 드롭 스페이스 키를 눌렀었을 때 드래그 앤 드롭 자 보시면 살짝 이동했을 때 보시면 약간 스프라이트가 스프라이트 목록에 있는 스프라이트가 흔들려요. 그때 이 스프라이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블럭 정리하기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겠죠. 자 바지 위치 다시 정렬해 주시고 자 보시면 여기 스프라이트 정보에 보시면 X 숫자 Y 숫자가 보이세요. 자 그 숫자를 여기 입력하셔도 됩니다. 자 1초 동안 X 숫자 Y 숫자를 이동하기 자 얘가 1위로 이동해야겠죠. 자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뀌었지만 여기 있는 숫자는 안 바뀌었어요. 이 좌표 숫자는 한 번 블록을 코딩을 하시면 안 바뀝니다. 그럴 때는 여기 숫자를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. 마이너스 161 마이너스 95 자 깃발톡 해서 한 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셔츠 바지 자 마지막 신발입니다. 신발도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신발 스프라이트 톡 클릭하시고 오른쪽 단추 블록 정리하기 자 X 숫자 Y 숫자 이동하기 지우시고 자 신발 위치가 지금 현재 여기래요. 그러면 X 숫자 Y 숫자 이동해 주시고 자 신발을 여자친구한테 신켜야겠죠. 숫자가 여기예요. 마이너스 155 마이너스 155 자 1초 동안 마이너스 155 마이너스 155 로 이동한다. 자 깃발톡 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모자 선글라스 셔츠 바지 신발 자 만약 너무 가려지고 안 보인다면 위치를 다시 이동해 주시고 자 그러면 1초 동안 위치를 다시 바꿔주세요. 자 위치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. 자 깃발톡 쳐서 모자 선글라스 셔츠 바지 신발 자 스페이스바 누를 때마다 색깔과 모양이 달라집니다.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 수업 정리하면 블록 정리 한번 한 뒤에 순차 구조라고 해서 저희 순서대로 블록이 실행되는 걸 확인하셨습니다. 그 다음 컴퓨터 입력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기를 하셨거든요.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마찬가지 컴퓨터 입력 조건입니다. 자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실행하기 때문에 입력 조건이죠. 자 그리고 마지막 좌표값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숫자들이 좌표값입니다. 그 스프라이트가 위치해 있는 좌표 그거를 그 좌표로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. 그 만나는 지점이 가로는 X좌표 세로는 Y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저장하겠습니다. 파일 컴퓨터에 저장하기 외출복 입히기 라고 저장하겠습니다. 자 저장됐습니다.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 오늘 수업 내용 이해 잘 되셨나요?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스크래치 예제를 가지고 저희 스크래치 활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leaning 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